하늘은 새파란파란 밀맥은 날들 만들기 위해 집에서 회사에서 에너지 절약 공장은 재생에너지 사용 불법소각은 하지 않기 우리가 매일매일 건강한 공기 마시기 위해 걸어다니기 자전거 타기 버스나 지하철 이용하기 새차 살 때는 전기차로 후루마! 할 수 있지? 물론이지!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바로 할 거야! 너도 할 거지? 당연하지! 우리는 맘들 수 있어! 푸른 하늘! 건강한 공기! 미세먼지 나쁜 날 건강한 하루 보내기 위해 우리 동네 예보 확인해보기 되도록 시내에서 생활하기 집에 돌아오면 싹싹 씻기 미세먼지 걱정 없는 하루 푸른 하늘 건강한 공기 환경부 수도권 대기환경청이 함께합니다